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의십시오를 사용해서 말해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공항 철도를 여러분, 공항 철도를 알아요? 공항에 가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공항 철도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자, 그럼 의십시오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타다, 타,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십시오를 써요. 공항 철도를 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같이 말해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공항 철도를 타십시오. 다음을 봐요. 리사 씨가 자리에 있습니까? 잠시만... 여러분, 자리가 뭐예요? 지하철을 타요.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자리예요.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다 했어요. 기다리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같이 말해 볼까요? 리사 씨가 자리에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음을 봐요. 이 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책은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들어오다가 뭐예요? 책이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책이 와요. 밖에서 와요. 책이 들어와요. 그럼 문제를 풀어 볼까요? 그럼 문제를 풀어 볼까요? 다 했어요. 오다. 오, 받침이 없어요. 십시오를 써요.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 볼까요? 이 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책은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잘했어요. 뭐에요? 저희 엽서입니다. 507 뷰 패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